자 우리 스타필드 고향에 왔죠 애기들을 강아지 인형 사러 류단 그 위에 류드 류단 아빠 안녕 해줘 아빠 안녕 단이 손잡아 가자 류드류단 손잡고 가고 있죠 강아지 인형 사러 가고 있습니다 모모 인형 사러 가자 마네킹과 그림을 전부 다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죠 아저씨 써? 저기있다 류단가리들 아저씨가 이렇게 좋아? 저기있다 류단 멍멍이 인형 보러 갈거야 어디? 아 거기 뭐야 단아 드리랑 다님 멍멍이 인형 저기있어 저쪽으로 가봐 딸아 어디가 드리 어디가 저기 뭐있어? 어우 운전도 잘하네 운전하고 있어 류들? 어 잘 돌아가네 잘하네 엄마가 멍멍이 인형을 찾았죠? 아 요즘은 여기서 운전연습 폈어요 아 그래? 멍멍이 인형 찾았어? 가보자 다나 다나 저기 가보자 엄마가투리다 엄마가투리 류단이가 좋아하는 엄마가투리 엄마가투리 맨날 보잖아 요즘에 야 요즘 엄마가투리를 많이 보더니 엄마가투리 알아봤죠 지금? 알아봤네 우리 애기들? 맞아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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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못해 아직 키리를 못해 안아주세요? 안아주고싶어? 어 거기도 엄마가투리가 있네? 엄마가투리가 엄청 많구나 엄마가투리가 이렇게 유명한건지 몰랐네 그렇지? 유두리가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렇지 애달프게 쳐다본다 엄마가투리를 엄마가투리 거기 있어? 응 엄마가투리 강아지 사러 왔는데 엄마가투리가 여기 있을지 몰라 엄마가투리를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멍멍이 멍멍이 또 있다 우리 애기들 좋아해요? 그거 너무 비싸 좀 싼 거 사자 우리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얘들아 빼지마 비싸? 응 집어넣세요 가격 보고 삽시다 네 우와 어이구 맞아 멍멍이 거기 있지? 아 얘는 쓰담쓰담하면 움직인대 아 그래? 움직이는 강아지들이야? 그리고 소리도 내고 쓰담쓰담 단아 멍멍이 좋아? 오케이 깜콜깜콜 인형이 눈을 뜨기 시작한 류단 어이구 좋아요 가격 보고 하는 거 맞죠? 응? 사줘? 네일아트인데 이거? 어 뭐 네일아트? 어 그러게 엄마 네일아트 안 한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단아 어떤 거? 단이 일단 어떤 거? 어머 걔도 강아지인 거 같아 단아 안아줄 거야? 응 어이구 강아지 쇼핑 오이구 강아지 쇼핑 오우 드리는 얘야 거야? 좋아요 쇼핑중 응 쇼핑중이죠 우리 애기들 좋아요 이거? 그거? 이거? 이거 갖고 싶어? 또? 얘들 뭐야? 멍멍이 하나 갖고 있어? 응 이거? 어 그거 강아지 쇼핑중 둘 다 이걸 좋아하는구나 응 어 이거 수담수담 해줘요 수담수담 수담수담 아 예뻐라 아 예뻐라 이제 또 다른 인형의 눈을 뜨기 시작했죠 곰인데? 너희 멍멍이 좋아하잖아 곰이래 또 유단은 다시 토끼 히히히히 그게 푹신푹신하고 좋은가 보다 어 커서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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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둘이도 토끼 안았어 아이고 우리 귀여운 애들 여기 토이킹덤 스타필드 아이고 그건 아직 너 안될텐데 그건 무슨 인형이야? 그거 언제 가져왔어? 근데 이걸 왜 가져왔어? 캠핑 텐트를 쟤 진짜 웃기네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다시 갖다놔 몇 개를 지금 박스 몇 개를 옮겨 놓고 있는거야? 아 이거 다 살 수가 없어요 다 살 수가 없어요 얘들 왜 다 옮겨 놓고 있어? 에?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야? 얘들 어머어머어머 이거 다 꺼내 놓으면 어떡해 얘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또 옮겨 놔야 되죠 엄마 아빠가 선생님 다시 갖다놓으세요 어머어머어머어머 다시 정리하고 있는 유두리 정리하세요 여기다 정리하세요 정리 정돈을 잘 하죠 정리하세요 어우 단위까지 단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 인형까지 욕심꾸러기 고향 스타베드의 바빌에 대해 오면은 밥을 먹고 애기들은 이렇게 그림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림을 주는 메스토랑 색칠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단이 끄적끄적을 엄청 좋아해. 엄마 이거 해줄게. 역시 미데나는 엄마가 또 알려주고 있죠? 퀴즈 메뉴 있어. 퀴즈에 애들은 근데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해서 토마토 파스타를 시킬까? 어, 그래. 이거 토마토 파스타에 주스를 두 개. 이거 흰 세트 먹잖아. 오케이. 잘 되어있다, 이게. 어, 류들. 색칠 공부 시작. 색칠 했네, 조금. 우리 유단이 집중하는 거고. 어, 단이는 끄적 일기를 엄청 잘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우와, 단이 엄청 잘한다. 우와. 드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분해하면 어떡하니, 드라? 단아, 단이 그거 분해하지 말고 단아, 여기다가 색칠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아빠. 아빠? 어, 아빠 계산하고 있어. 아빠 계산하고 왔다. 아빠 계산하고 왔어. 세게 나왔네? 생각보다. 파프리카. 아, 요즘 엄마가 잘 알려주고 있죠? 자, 파프리카 어디 있을까? 파프리카. 오, 둘이 집중하는 거 봐요. 뭐 하는 거예요? 휴대한. 휴대한 어딨지? 휴대한 어딨지? 휴대한 어딨지? 휴대한 어딨지? 아빠랑 잘 오네. 자, 여기 2인 세트가 일단 나왔죠? 우와, 파스타. 자, 토마토가 먹고 싶어? 토마토 줘? 매운지 안 매운지 엄마 한번 먹어볼게. 자, 엄마가 토마토를 먼저 먹고. 응, 맛있다. 우리 이브 기다리고 있죠? 네. 오, 아이고. 어때? 맛있어? 아빠. 맛있어? 아빠. 안 뜨거워? 토마토. 맞았어. 아... 그렇지. 맛있어? 맛있어? 토마토하고 좀 다른 토마토지? 파스타. 아빠 맛을 평가하는 거야? 괜찮은 것 같아. 자, 얘들께 나왔죠? 많다, 양이. 먹을 수 있나? 응. 자, 다니. 파스타. 스파게티에 집중하세요. 오, 누들. 어이구. 좀 흘렸다. 좋아요. 어이구. 자, 아빠가 해줄게. 이거 너무 좀 길어. 아! 해봐봐. 아! 아! 어이구. 잘 먹어. 한참 잘하잖아. 그렇지. 면치기 면치기.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했어. 너무 잘해요. 꼭꼭 씹어먹어, 단아. 오, 좋았어. 드리는 혼자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우리도 먹자. 음. 둘째, 셋째, 넷째. 집에 와서 우리 드리는 까투리 인형. 첫째 누구일 것 같아, 첫째? 첫째. 첫째 어딨어? 첫째. 맞았어, 맞았어, 첫째. 첫째 맞췄고. 뽀뽀 해줄거야? 까투리 뽀뽀. 어이구. 어, 유단이. 멍멍이 어딨어? 타이 멍멍이. 타이 멍멍이 어딨어? 타이 멍멍이. 타이 멍멍이 어딨어? 어디에? 타이. 어이구. 안아주세요, 멍멍이. 타이. 아이고. 택도 안 띄웠어. 엄마 택 띄워줄게. 어. 멍멍이 너무 좋아하지? 응. 엄마 빨아야 돼, 근데 이거. 빨아줘 줄게. 응. 어, 멍멍이 어포포해서 줄게. 네? 뽀뽀. 어, 뽀뽀. 멍멍이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여보세요? 멍멍이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왕. 윙크. 오오오, 입은 거 이쁘게 했네, 윙크를. 왜 지금 뭐 거의 여자가 다 됐죠? 여자야. 뭐 여자가 다 된 게 아니라. 타이 여자에요. 그렇지, 다니다. 목목이가 너무 좋아하죠?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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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멍멍이야!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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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귀여워라 우리 애기 멍멍이가 진짜... 안아주세요! 야! 뉴들! 어떻게 된거야? 까투리 사줬잖아, 까투리 사줬잖아. 오늘은 말 잘 들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바보. 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바보야 하잖아 거기 가면 그잖아. 애기들아 이제 인형하고 놀아요. 인형 저만큼 쌓였다. 강아지 인형을 한 몇 달 놀아야 된다, 다나. 엄마. 아이구.